야 시즌 7시간 남았네 오늘 밤새야되나? 아니 뭐 밤샐것까진 아니고 적당히 하다 빠져야겠다 좀 줘봐요 나가줄게 나가줄게 오으로 개 끄는 중 진짜 주방돼 주방돼 오케이 주방 줘봐요 전면 브리만 피 브리만 피 브리만 피 어 뭐야 아나 어딨어 아나만 피 나이스 나이스 에시만 마주친다 이거 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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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빠져세 나 빠져세 아 나 당겨줘야 되는데 나 죽어 아나 브리브리브리브리브리 화물 잃어볼래? 아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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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지리 깔아줄게 아 지리 깔았는데 아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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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야 뭐야 이게 신인데 주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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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죠? 갈게요 갈게요 오케 오케 억울함은 끌어 맥크리 이쪽 볼쪽 볼쪽에 맥크리 간다 우리 맥크리 해요 찡아피니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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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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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겐치 볼쪽 겐치 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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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걸 저어? 게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미안합니다 괜찮 고추 곤충 이발 정면 주방 되시나? 네 한번 찍을게요 오오 너무 아픈데? 오우 야 섬광광밀 수면 맞고 뒤졌어 오우 야 에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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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몰라 에쉬 나 간다잉 나이스 컷 야 하나 못 넘어갔어 하나 못 넘어갔어 하나 못 넘어갔어 내려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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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방주방 다 빠졌어 차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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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방 좀 다 빠졌어 나이스 차려 잡아 나이스 얘네 이렇게 지나갈 때 찍어주세요 오케오케 집을게 이리 diyorum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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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비 나 한번 갈게요 지금 하나, 둘, 셋 아 저 지뢰가 하나도 안 터지네 아 찍으면은 그냥 얘들아 정신 나갈 것 같애 아 괜찮아요 잘했어 잘했어 아 근데 렉킹볼은 어쩔 수가 없어 이렇게라도 안 하면은 더 힘들어져 근데 문제가 뭔지 알아? 렉킹볼이 저렇게 해가지고 터진 다음에 게임 밀리잖아? 그러면은 누구 잘못이다? 내 잘못이다 렉킹볼이 그래서 어렵습니다 안죽는게 너무 어려워 화물 갈게요 아 2층 갈게 2층 2층 밀었어 아따 길다 길어 됐지 진짜 이렇게 딱 먼저 가주면 수면 빠지고 그렇지 리벤 빠졌을 때 딱 가가지고 드립을 한번 시원하게 해주면 되는데 실패해버리고 얘 잡아야겠다 아 그죠? 응애! 어 미안 깼었다 야 수립 아니 주방을 족같이 주네 진짜 어우야 시원하겠다 야 아 또 시작이네 일로와봐 아 주방 야 진짜 미치겠네 저거 아 빠질게요 그냥 아 행커가 이래 여러분들 힘들어 그냥 샌드백이야 야 밀스터 던졌다 스피 야 누가 끼웠냐 누구야 아 아 브리 쪽 가능 브리 보는 중 브리 보는 중 브리 반픽 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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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브리 미 admin F**k 으음 중점 급해 나이스 밀어볼래요? 아 아 근데 주방을 진짜 잘 죽여 난다 자리아가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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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따 치열하다 치열해 자살 자살 실시 어 어 이 새끼봐라 야 이분이 내가 안 껴어 이분이 진짜 나 아니야 딴 놈이 껴어 들어가시고 하하하하 역시 탱커끼리는 통해 어 하하하하 힝 힝 힝 힝 힝 힝